안녕하세요 종이 모형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모형은 이지스 건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년 전 만들었던 모형인데 머리만 확대해서 영상 올려 봅니다 도면은 4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30cm 정도 되네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적색 종이는 스타드림의 마스를 사용했습니다 원색 종이는 메탈 컬렉션 실버 메탈을 사용했습니다 종이는 120g 종이를 사용합니다 고정형 모형인데 가동형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백팩과 실들을 자석으로 탈부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종이로 건담 캐릭터 카트라이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네요 구독자가 2300명이 넘었네요 구독자 만명 10만명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모형도 건담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목공풀을 바늘 공병통에 넣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다음 모형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